자유퍼리 야 맞지 그다 맞지 자유퍼리 여러분이 한번 자주퍼리 항모 비교를 해봐요 한번 자유퍼리 자주퍼리 항모 비교를 해봐요 한번 자유퍼리 얘 항모 플레이거든요 전투기 조종하는거야 둘다 극혐 하하하하 항모는 그래도 정찰도 해야된다고 상대방도 미드웨이구나 음 월드 오브 워플레인인데요 여기 스팟이 안뜨지 스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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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싸울거 이러면 오 선빵 이었다 내께 내께 이겼죠 어 선빵필승 50도 정찰대 있죠 아이고 야 야 맛집이 어 맛집 발견 이즈모 어 디모이는 좀 피해주고요 야 블라이드랑 같이 있네 야 맛집 야씨 아 근데 항모랑 왜 같이 있니 하필이면 항모도 대공이 세거든요 싱글벙글 내격기 스시 우선 초벌해주고 바닷물 집어넣으러 가야지 옆에다가 이거봐 딱 때리고 돌아오는 애들이야 살아서 돌아오는데 쟤네들이 4대 돌아오네요 4대 저렇게 많이 돌아오면 좋아요 음 어우 야 나오셨네 야 이즈모 맛집이다 내격기는 이제 옆에선 후려줘야 제맛이지 아 근데 상대방 미드웨이 도와주러 오는거 같은데 전투기 깔으려고 아 아닌가 그냥 가네 아 전투기 깔았네 이거 봐 아니 이즈팔 뒤져라 뒤져라 야 근데 여섯발 다 맞았어 흐흐흫 야 성공적 그래도 침수 났다 물 들어오죠 이제 다시 또 직화로 구우러 갑니다 열두대 직화로 구우러 간다 열두대요 이번에 워십은 좋은게 뭐냐면은 게임할때 전투 상황에 따라서 부금이 계속 바뀌어요 워십은 그게 마음에 드는거 같아 월탱은 끝날때 나오잖아 그 부금 나오잖아요 맨날 월탱은 월십은 이렇게 전투 상황에 따라 나오더라고 월탱은 그 부분 검은색깔 피해주고 각기야 우와 만삼천딜 야 아 이거 전투기 빼야겠다 4격기 다시 보네 상대방 전투기 때문에 빠졌어요 안되겠다 살짝 전진해도 되지 않을까 살짝 전진해도 되지 않을까 안되나 근데 이제 뭐 가겠는데 올라가지구 화재딜이 계속 올라가 딜미턱이 올라가는거 보여요 오른쪽 위에 아 아 근데 내가 못잡았다 약학이다 이거 지금 여섯발 다 맞나요 아 다 맞는다 야 야 개꿀 야 이침수 야 열두발 야 다 맞나요 야 야 만족 맛있구만 야 마칩 오픈 흠흠흠 여러분 항모 재밌죠 자주포보다 훨씬 재밌다니까 이게 제가 월탱에서 자주는 안타는데 월십이 항모는 많이타거든요 꿀잼이에요 꿀잼 야 가기전에 죽겠는데 타는 무제한이냐고 흠흠 아냐 함재기 숫자 제한이 있는데 계속 만들어 항모에서 만드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이거 뭐야 노캐네 미국전화 오케 불 뇌격기 또 보네 뇌격기 또 보네 뇌격기 또 보네 응 항모에서 전투기를 천천히 하나씩 다시 만들기는 해요 천천히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격을 갔을때 이렇게 애들 살려서 집으로 보내는게 좋긴 해 많이 떨어지면은 충원 속도보다 터지는게 빠르거든 한대 구축하면 죽게 오 오 염마 편네 야 여깄다 여깄다 야 이거 쏴 배 발견 발견 조언 크렘린이고 항모 타십시오 항모 어 어 맞았다 침수 1침수 음 카테고리 변경 안했어요 지금 월탱 무려 설치중이라고? 흐흐흫 흐흐흫 야 뭐야 고축하면 안죽었네 아까 그거 이럴수가 캡은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어 뭐야 야마토 살아있었네 흐흫 야 이거 놓칠수는 없 이 시국을 놓칠수는 없지 잠깐만 아니 이거 맛있는거 야 맛집이다 맛집 잠깐만 아니 으흐흐흐흥 오오 오오 야마토 대공포 오우 야 UC 너무 세게 맞았다 잠깐만 다 노란 불 들어왔는데 엔게이징 엔게이 데스티네이션 리치드 아토파일럿모드 디세이블드 아 한발뿐이 안맞았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맛집인데 이거 아야 아군이 다먹는다 이거 전투기에 걸릴거같아 어 한대 떼수 있나요 아아 한대 떼수 완벽했다 야마토 갔다 아아 역시 이 맛에 항모합니다 여러분 달달해 아 아 아 아 파일럿모드 학교 다닐때 한입만 저는 잘 안했죠 저는 항상 뭘 들고 있었죠 흠 흠 크랩니는 냅두도 줄거같으니까 그냥 냅두고 얘가 더 맛집이야 얘가 더 약해 고 아 아 아 아쉽다 아 맛집 열리나 했는데 또 아쉽네요 하 하 항모였구요 월탱말고 항모도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많이 지났는데 게임플레이 고품질 텍스처를 제외한 게임설정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올라왔었네 항모타니까 금방 되네 W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